의사의 처방이 없다면 드시면 안이 됩니다. 저는 먹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질문을 해준 주의사항 중에 아로마 오일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저에게도 질문이 정말 많고요. 안녕하세요. 협회 쪽으로도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건데요. 아로마 오일은 에션셜 오일을 말을 할 거예요. 이 에션셜 오일은 여러분들이 의사의 처방이 없다면 드시면 안이 됩니다. 저는 먹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셨을 때, 장기간 오랫동안 드셨을 때 식도를 따라서 내려가면서 이 점막 부분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식도나 위나 장기의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자극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복용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드셨을 때는 간을 통과하고 또 신장을 통과할 수 있어요. 소화기 계통의 점막을 다칠 수도 있지만 간을 통과해서 독을 제거할 때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아니, 안 그래도 힘드는데 식당한 것 중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기도 바쁜데 에션셜 오일을 제거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이 되고요.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션셜 오일, 아로마 오일 보통 우리에게 아로마 오일이라고 질문하는데 전문가들에게 에션셜을 드시는 것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는 한 방울도 드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